다음은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보험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투자자보호재단 고인목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보험부문의 수상사는 삼성생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WM지원파트 이상민 부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보험부문 삼성생명 축하드립니다. 기념촬영을 위해서 수상자와 시상자께서는 잠시 단상에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하신 이상민 부장님께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잠시 벗어주셔서 괜찮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상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 회사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보험회사지만 저희는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객분들의 금융 이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고객 이즈에 맞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펀드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좀 더 철저하게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